안녕하세요 이 장면은 이 장면을 제거할 수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뭐야? 통타사고를 왜 저래? 통타사고를 왜 저래? 가끔은 실추된 질 너무 친하게 졌다 히힛 히힛 한글자막 by몬 이곳에 적당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. 다시 적당한 적도가 될 것 같습니다. 사막이 한 번 더 올리기 때문에 적당한 적도가 될 것 같네요. 패스는 적당한 적도가 될 것 같습니다. 빨리 밤밤밤 가야겠다 아, 아유 1, 1, 1 일단 미드 CS 손에 많이 박고 어 까비 아이오 엥? 이거 대박, 너 뭐야 너 나이스 조마 들고 미드한테 쏠킬 따려버렸죠? 이제 이릴리아 절대 못 이긴다 야서 원래 초반에 1킬 그걸로 스노우볼 걸렸어야 되는데 야 문도 왜 일로와 이릴리아 아마 이거 1킬을 타겠지 몇시? 잡혔지? 나가고 절대 못 이겨야 돼 이때 포블 깼죠? 나이스 저거 안 딸기만 하면 돼 아 미드에다가 와드 박는 이유는 시야 상대가 녹음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위도 이렇게 가운데에다 깔아두면 상대가 일로 갈지 일로 갈지 보이잖아요 일로가면 탑한테 도움핑 아니 백핑 찍으면 됐고 뭐 그런 깨알 팁이 있어요 그냥 이번엔 이 시야에 이 시야에 뭔가 그야만 그야만 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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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? 쭛 못할 수 있네 아마 저기 리신이 나올 것 같은데 뭐해 까비? 맞췄으면 잡은만 와 오 뭐야 아 끊겼네 뭔데? 아 까비 방오타기 전에 죽였어야 되는데 막아야돼 막아야돼 파염룡이야 이 신을 밀쳐라 나이스 강타 나이스 끝났다 와 넌 죽었다 자식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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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짠 나이스 뭐야 뭐 여기 많이 피고와 아니 쉐이너면 뗄 필요가 없는데? 와 수행 폭풍건직 두바 정말? 아니 형님? 이거 뭡니까? 레드 있을 것 같은데? 나이스 끝났다 문도정글 뭔가 이상하지만 좋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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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사 미드가라니까? 내가 보통 감췄는데 엥? 아 까비